도깨비와의 씨름 옛날 어느 마을에 샌님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샌님이 장에 가서 친구를 만나 술 한잔 걸치고 어둑어둑 해가 다 저물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난데없이 웬 장대같이 커다란 게 길을 떡 가로막더니 다짜고짜 씨름을 하자는 겁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장난을 치나 하고 낯짝을 빠니 올라다봤더니 글쎄 점점 키가 커지더래요. 내가 도깨비를 만났구나. 샌님은 모르는 채 시치미를 떼고 말했습니다. 살다살다 오밤중에 씨름하자는 놈은 처음 보네. 할 일이 없거든 집에 가서 잠이나 자거라. 그러고 쓱 지나가려는데 도깨비가 샌님 옷소매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사정사정 하는 겁니다. 아저씨 한 판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판만 하고 가시오. 샌님은 하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깨비를 빠니 올려다봤지요. 그랬더니 키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걸 보니 아무래도 안되겠어요. 씨름 한 판 하고 얼른 집에 가는 게 낫겠다 싶었지요. 자칫 도깨비한테 홀리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샌님은 두 팔을 썩 걷어붙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이리 오너라 한 판 붙자. 샌님은 도깨비 허리춤을 붙잡자마자 아랫도리를 냅다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란 놈이 맥없이 넘어졌어요. 기운도 없는 놈이 덤비기는. 샌님이 손바닥을 털털 털고 그만 집으로 가려는데 도깨비가 벌떡 일어나더니 한 판만 더 하자는 겁니다. 싫다 이놈아. 졌으면 그만이지 자꾸 해서 뭐 하느냐. 샌님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고 쓱 지나가려는데 도깨비란 놈이 바지까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사정사정을 하는 겁니다. 아저씨 한 판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판만 더 하고 가시오. 샌님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다시 도깨비를 빤히 올려다봤습니다. 그랬더니 키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걸 보니 아무래도 안되겠다 싶었어요. 씨름 한 판 하고 얼른 집에 가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샌님은 손바닥에 침을 퇴퇴 뱉으며 말했지요. 그래 이리 오너라. 한 판 더 붙자. 샌님은 도깨비 허리춤을 붙잡자마자 확 잡아채 엎어뜨렸습니다. 그러자 도깨비가 맥없이 코방아를 찌었어요. 기운 하나 없는 놈이 덤비기는. 샌님이 손바닥을 털털 털면서 집으로 가려는데 도깨비가 또 한 판을 더 하자는 겁니다. 이놈아 졌으면 그만이지 자꾸 해서 뭐 하느냐. 샌님은 이번에도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런데 도깨비란 놈이 허리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또다시 사정을 하는 겁니다. 샌님은 주먹을 불끈 지고 말했지요. 그래 이리 오너라. 한 판 더 붙자. 샌님은 도깨비 허리춤을 붙잡자마자 번쩍 들어 맺혀버렸습니다. 그러자 도깨비가 맥없이 엉덩방아를 찌었어요. 샌님이 손바닥을 털털 털면서 집으로 가려는데 도깨비가 또다시 한 판을 더 하자고 했습니다. 도깨비가 하자는 대로 다 하다가는 날이 새도 모자랄 것 같았어요. 샌님은 슬금슬금 개걸음을 치다가 냅다 주랭랑을 놓았지요. 그런데 웬걸요? 몇 걸음도 떼기 전에 도깨비가 달려들어 꼭 붙들고 놓아주질 않는 겁니다. 아저씨 딱 한 판만 더 하고 가시오. 샌님은 할 수 없이 도깨비 허리춤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자꾸자꾸 하다 보니 열 판이 넘어가고 백 판이 넘어가고 몇 판인지 셀 수도 없이 씨름을 했습니다. 어느새 가슴 벗겨져 작심 부서지고 상투는 푸스스 귀신처럼 풀어지고 두루마기는 발기발기 찢어져 너펄거렸어요. 샌님은 기운이 쭉 빠져 털퍽 주저앉아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도깨봐 이러다가 나 죽겠다 더는 못하겠다 제발 좀 보내다오 하지만 도깨비는 그러거나 말거나 죽자 사자 덤벼들기만 했습니다. 샌님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빠져나갈 국리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 바로 곁에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샌님은 옳지 됐다 생각하고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도깨비를 소나무로 밀어붙였어요. 그런 다음 재빨리 칙넝쿨로 도깨비를 꽁꽁 묶어버렸지요. 그러고 나니 새벽달기 꽃기요 울더랍니다. 이놈아 나는 간다 씨름을 더 하고 싶거든 소나무하고 실컷해라 그렇게 한마디 쏘아붙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도깨비가 뒤에다 대고 이러는 겁니다. 아저씨 딱 한 판만 더 하고 가시오. 샌님은 그 소리에 넌덜머리가 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갔지요. 마침 쇠죽을 썰어나온 머슴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샌님 꼴을 보고 화들짝 놀라 물었습니다. 샌님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샌님은 손을 저으며 아이고 말도 마라 동구밖 소나무 아래에서 도깨비한테 붙잡혀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래서 그 도깨비란 놈을 어떻게 했나요? 겨우겨우 소나무에 묶어놓고 도망쳐왔다. 그 말을 듣고 머슴은 단걸음에 동구밖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 소나무 둥치에 도깨비는 없고 웬 닳고 닳은 빗자루 몽댕이가 꽁꽁 묶여 있더래요. 머슴은 그 몽댕이를 집으로 가져다가 아궁이에 불살라버렸는데 그 뒤로 다시는 도깨비가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왕굴장굴대 이야기 옛날에 왕굴장굴대라고 하는 사람이 남의 집 종살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한 번은 주인집 도령이 과거를 보러 가는데 왕굴장굴대가 경마잡이로 따라가게 되었어요. 주인집 도령은 말을 타고 왕굴장굴대는 말고삐를 잡고 이렇게 갔지요. 말에다 밥 광조리를 달고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주인집 도령은 밥을 저 혼자만 먹고 왕굴장굴대한테는 한술도 주지 않았어요. 도련님 저도 배가 고픕니다요 했더니 이놈아 양반배가 고프지 종회배도 고프다더냐 하면서 길 재촉만 했습니다. 주인집 도령이 오줌 늘어 간 사이에 왕굴장굴대가 남은 밥을 죄다 퍼먹고 대신 똥을 가득 넣어놨습니다. 그러고 또 길을 가는데 도련님 밥이 오래되면 똥 된대요. 그러니 어서 남은 진지 드십시오 했습니다. 주인집 도령이 또 밥이나 한술 먹어볼까 하고 밥 광조리를 열어보니 죄다 똥이었어요. 이게 웬 똥이냐 그거 보십시오 밥이 오래되면 똥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요. 그러고 또 길을 가다가 주인집 도령이 돈을 주면서 떡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떡을 사오면 또 저 혼자 먹을 게 뻔했지요. 왕굴장굴대가 떡을 사가지고 오면서 손으로 뒤적뒤적 만지며 왔습니다. 이놈아 더럽게 시리 왜 그러느냐 오다가 머리가 가렵길래 긁었더니 이가 떡 속에 빠진 모양입니다요. 에이 이놈 너나 먹어라 그래서 떡을 저 혼자 다 먹었습니다. 그러고 또 길을 가다가 주인집 도령이 돈을 주면서 술을 사오라고 했어요. 술을 사오면 또 저 혼자 다 먹을 게 뻔했지요. 왕굴장굴대가 술을 사가지고 오면서 손가락으로 휘휘 저으며 왔습니다. 이놈아 더럽게 시리 왜 그러느냐 오다가 콧물이 술에 떨어져서 그걸 건져내려고 그럽니다요. 에이 이놈 너나 먹어라 그래서 술도 혼자 다 먹었습니다. 그러고 가다가 보니 길가에 주막이 있었어요. 주인집 도령이 한참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왕굴장굴대를 주막집 밖에 세워놓고 혼자서 밥을 먹으러 들어갔어요. 왕굴장굴대가 말고삐를 잡고 서 있으니 나무참을 덩그럭해진 나무장수가 헐레벌떡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예쏘 이 말에 짐을 싣고 가시오 하고 나무장수에게 말을 줘버렸어요. 그리고 곧비만 풀어 쥐고 서 있었지요. 주인집 도령이 밥을 다 먹고 나와보니 왕굴장굴대가 빈 곧비만 잡고 서 있는 겁니다. 이놈아 말은 어떻게 하고 빈 곧비만 쥐고 서 있느냐? 어? 아까는 말이 달려있었는데 언제 없어졌지? 그러니까 주인집 도령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왕굴장굴대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면서 왕굴장굴대 등에다가 편지를 쓰기를 이놈은 주인 먹을 것을 다 가로채고 말까지 팔아먹은 놈이니 돌아가는 대로 때려죽이라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왕굴장굴대가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길에서 새님을 만났어요. 스님, 제 등에 글자가 있는데 뭐라고 써놨는지 보십시오. 새님이 등에 쓴 글자를 줄줄 읽는데 들어보니 집에 돌아가면 죽을 판이었습니다. 스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배가 고파 도련님 잡술 것을 제가 먹고 나무장수가 하도 힘들어 보이기에 말을 줬더니 그 죄로 죽게 됐습니다요. 그만한 일로 사람을 때려주기라 하다니 참 고약한 주인이군. 내 이 글을 말끔히 지우고 다시 써주지. 새님이 등에 글을 다시 쐬기를. 이 사람 덕분에 과거에 급제했으니 돌아가는 대로 종문서를 불에 태우고 논마지기를 많이 떼어주라. 이렇게 썼습니다. 왕굴장굴대가 집에 돌아와서 등에 쓴 글을 보이니 집안 사람들이 그대로 해주었지요. 그래서 잘 사는데 뒤늦게 주인집 도령이 과거에 떨어지고 돌아와 보니 그 꼴이란 말입니다. 괘씸하기 이를 데 없어서 이놈을 당장 죽이리라 하고 왕굴장굴대를 망태 속에 넣고 꽁꽁 묶어가지고 산에 올라가 연못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망태가 떨어지다가 연못과 대추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렸지요. 왕굴장굴대가 대추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마침 유기장수가 유기짐을 지고 다리를 절룩절룩 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왕굴장굴대가 유기장수 들으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좋을 시고 절던 다리 다 나왔네. 하니 다리 저는 유기장수 귀가 번쩍 뜨였지요. 여보게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오랫동안 다리를 절었는데 누가 이러고 있으면 낫는다 해서 해봤더니 정말 멀쩡하게 나았지 뭐요. 아이고 그거 나도 좀 해봅시다. 유기장수가 유기짐을 벗어놓고 달려들어 망태에 든 왕굴장굴대를 꺼내놓고 제가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 사이에 왕굴장굴대는 유기짐을 지고 가면서 이 유기는 내가 대신 팔아줄 터이니 마음풍 놓고 매달려 있으시오. 하고는 주인집으로 썩 들어갔어요. 주인의 식구들은 연못에 던진 종이 다시 살아오는 걸 보고 기절초풍을 했지요. 이놈아 연못에 빠져 죽은 놈이 웬일이냐 웬일이나마나 도련님 덕분에 부자가 됐습니다요. 연못 속에 들어가 보니 이런 유기가 한도 끝도 없이 널려 있지 않겠습니까요? 다 가져올 수 없어서 우선 한 짓만 지고 나왔습지요. 주인의 식구들이 그 말을 듣고 너도 나도 유기죽겠노라고 우르르 달려가 연못 속으로 풍덩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왕굴장굴대는 유기장수 매달린 곳에 가서 유기짐을 돌려주고 아주 먼 데로 가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낙위방귀 세 번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낙위를 타고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낙위 잔등에 턱 올라앉아서 거드름을 잔뜩 피우며 갔지요. 아무리 걸어도 다리 아픈 것은 낙위지 자기가 아니니까 이 사람은 그저 좋아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갔습니다. 가다가 길에서 짐을 진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등에 무거운 보퉁이를 여러 개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먼 길을 가느라고 지칠 대로 지쳤는데 갈 길은 바쁘고 쉴 틈은 없어서 끙끙거리면서 힘들게 갔지요. 한 사람은 낙위등에 올라앉아 끄떡끄떡하며 가고 한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헐떡하며 갔습니다. 가다가 짐진 사람이 하도 힘들어서 낙위 탄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보시오 짐이 하도 무거워서 그러니 낙위등에 짐 좀 얹어주시오. 그런데 낙위 탄 사람은 콧방귀를 핏 끼면서 고개를 흔들었지요. 그 짐을 올려놓으면 나는 어디에 타고 가라고 그러오. 안 돼요 안 돼. 짐진 사람이 다시 사정을 했습니다. 이 짐을 다 얹어달라는 게 아니라 보퉁이 하나만 얹어달라는 말이오. 보퉁이 하나야 자리를 차지하면 얼마나 차지하겠소. 그래도 낙위 탄 사람은 왼고개를 틀면서 손을 내져었습니다. 아무려나 내 자리 빼앗기기는 마찬가지 아니오. 안 돼요 안 돼. 짐진 사람은 하는 수가 없어서 한숨을 쉬면서 그냥 걸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낙위등에 올라앉아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가고 한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흘리면서 갔습니다. 한참 가다가 갈림길이 나왔어요. 낙위 탄 사람은 왼쪽 길로 접어들고 짐진 사람은 바른쪽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짐진 사람이 가다 말고 뒤돌아 서서 낙위 탄 사람을 불렀어요. 여보시오 낙위 탄 양반 왜 그러시오? 내가 사람의 팔자를 좀 볼 줄 아는데 당신 오늘 일진이 안 좋소. 뭐가 안 좋다는 거요? 그 낙위가 방귀를 세 번 끼면 당신은 크게 다칠 거요. 그러니 조심하시오. 별 싱거운 사람 다 보겠네. 쓸데없는 잠견말고 갈 길이나 얼른 가시오. 낙위 탄 사람은 기분이 나빠져서 땡감 씹은 낯으로 툴툴 거렸습니다. 짐진 사람은 그러나 마나 제 갈 길로 후딱 갔지요. 이제 낙위 탄 사람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옆에서 귀찮게 하는 사람이 가버려서 속 시원하게 되었다고 좋아하면서 갔습니다. 낙위 등에 올라앉아 끄떡끄떡 거리면서 갔지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 낙위가 방귀를 뿡 하고 한 번 뀌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낙위 탄 사람은 기분이 몹시 언짢아졌습니다. 아까 짐진 사람이 하던 말이 생각나서 그랬어요. 에이 그 싱거운 사람 때문에 기분만 나쁘군. 뭐가 어째? 낙위가 방귀를 세 번 뀌면 내가 크게 다친다고? 그래도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낙위가 방귀를 두 번 더 뀌면 참말로 다치는 게 아닐까 하고 겁이 났지요. 그래서 콧노래도 못 부르고 몸을 잔뜩 움츠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혹시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면 낙위가 무거워서 용을 쓰느라 방귀를 또 낄까 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심을 했는데도 한참을 가다 보니 낙위가 두 번째 방귀를 뿡 하고 뀌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낙위 탄 사람이 그만 기겁을 했습니다. 으이구 이게 무슨 소리야 또 방귀 소리가 아닌가 아니 이놈의 낙위는 어쩌자고 방귀를 또 끼어 그러고 보니 정말로 겁이 덜컥 나네 이제 낙위가 한 번만 방귀를 더 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예 낙위 등에서 내려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공연이 낙위를 타고 가다가 이놈의 낙위가 힘이 들어서 용을 쓰느라 또 방귀를 끼면 안 되니까요. 이 사람이 낙위 옆에서 곧비를 잡고 가만가만 걸으면서도 작고 힐끗힐끗 낙위 눈치를 봤습니다. 속으로는 낙위야 제발 방귀를 뀌지 말아라 하고 빌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눈치를 보며 걸어갈수록 마음이 안 놓였습니다. 언제 낙위가 방귀를 또 낄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낙위를 세워놓고 단단한 돌을 하나 주워다가 낙위 밑구멍을 꽉 막았습니다. 아예 방귀를 못 끼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낙위를 몰고 갔습니다. 이제 안심이다 하고서 말이에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 아무래도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돌멩이가 제대로 막혀 있는지 자꾸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또 낙위를 세웠습니다. 세워놓고 낙위 등 뒤로 돌아가서 밑구멍 가까이에 얼굴을 대고 들여다보았어요. 돌멩이가 잘 막혀 있나 보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낙위가 그만 세 번째 방귀를 뿡 하고 뀌었습니다. 낙위 따내는 밑구멍을 돌멩이로 막아놓아서 그동안 못 끼웠던 방귀를 한꺼번에 내놓은 것인데 그 바람에 이놈의 돌멩이가 툭 튀어나와서 그만 이 사람 이마를 때렸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람 아이고 나 죽네 이마에 돌벼락을 맞은 이 사람이 길바닥에 나뒹굴면서 죽는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짐진 사람 말대로 된 것입니다. 나기방기 세 번에 크게 다친다고 한 말이 꼭 들어 맞은 것입니다. 도깨비에게 찾은 도끼 옛날 어느 마을에 나무꾼이 살았는데 깊은 산속에 가서 나무를 한지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나무참을 뒤란에 부려놓고 보니까 도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깜빡 잊고 도끼를 산에 놓고 온 겁니다. 도끼를 찾으러 가려고 했더니 벌써 날이 까무룩 저물어 있었습니다. 밤새두가 도끼를 집어가면 어쩌나 나무꾼은 울상이 되어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참 큰일 이었어요. 나무꾼이 도끼를 잃어버리면 뭘 해서 벌어먹고 사느냐 말입니다. 나무꾼은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큰 맘 먹고 컴컴한 산길을 더듬더듬 올랐습니다. 돌보리에 차이고 나무까지에 긁히면서 나무하던 자리를 찾아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사방에 도깨비가 우글우글한 겁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도깨비들 잔치판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도깨비 소굴에 들어왔구나. 나무꾼이 도로 내려갈까 어쩔까 망설이고 있는데 도깨비가 하나 불쑥 나서더니 넙죽 인사를 하는 겁니다. 어이구 아재 지금 올라옵니까? 그래 볼일이 있어서 왔다. 안 그래도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네가 왜 날 기다리냐? 이거 찾으러 올 줄 알았지. 그러면서 도깨비가 도끼를 내미는 겁니다. 내 도끼를 찾아주다니 고맙다. 나무꾼은 반가워서 도끼 자루를 꽉 잡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당겨도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도깨비가 꼭 잡고 놓아주질 않는 거지요. 우리 터에 놓고 간 도끼를 그냥 넘겨줄 수야 있나요? 그럼 어째야 줄 테냐? 수수께끼 내기를 해서 이끼면 두말한 코 내주지요. 그럼 내가 지면 어쩔 테냐? 에헤 그러면 아재는 우리 밥이 돼야지요. 잡아먹는다니 좀 무섭기는 해도 도끼를 찾으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무꾼은 수수께끼 내기를 하자고 했지요. 그러자 도깨비가 먼저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아재 동쪽 하늘 끝에서 서쪽 하늘 끝까지 해가 하루에 몇만 리나 돌게 이 한심한 도깨비야 몇만 리를 돌긴 무슨 몇만 리를 돈 후 새끼 손가락에서 엄지 손가락까지 한 뼘이면 될걸 나무꾼은 이마 위에 손을 펼치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그렇구나 도깨비는 무릎을 탁 쳤어요. 그러자 뒤에 있던 도깨비가 썩 나서더니 그렇게 쉬운 수수께끼를 내면 어쩌냐며 토달거리면서 자기가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아재 저 산을 넘고 내를 건너고 들판을 지나면 바다가 나오는데 그 바닷물은 몇 쪽 빼기나 되지? 이 멍청한 도깨비야 바닷물이 무슨 몇 쪽 빼기나 되노? 바다만 한 쪽 빼기로 딱 한 쪽 빼기면 될걸. 아이코 진짜 그렇네. 도깨비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번에는 나무꾼이 수수께끼를 낼 차례였어요. 나무꾼은 몸을 옆으로 건들건들 흔들면서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도깨비야 내가 지금 곧 자빠질건데 왼쪽으로 자빠질까 오른쪽으로 자빠질까 그 말을 듣고 도깨비들은 눈알이 동그레져서 자기들끼리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왼쪽으로 자빠진다고 하면 오른쪽으로 자빠질 테고 오른쪽으로 자빠진다고 하면 왼쪽으로 자빠질 거 아니겠어요? 도깨비는 수수께끼를 못 풀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코 아재가 이기고 우리가 졌네. 도깨비들은 두말 않고 나무꾼에게 도끼를 건네주었지요. 그리고 잔뜩 풀이 죽어 더 깊고 깊은 숲속으로 가버렸습니다. 나무꾼은 도깨비한테서 찾은 도끼로 나무를 많이 해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시아버지와 팥죽 옛날 어느 집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대로 며느리 앞에서 흉 잡힐 짓을 안하려고 애를 쓰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아버지에게 버릇없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서로 조심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팥죽을 한 소 쑤었어요. 며느리는 팥죽을 다 쑤어놓고 물을 기르러 우물로 갔지요. 그런데 그새 시아버지가 부엌에 가봤습니다. 가보니 팥죽이 솥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금방 쑤어서 김이 무럭무럭 나는 게 참 맛있어 보였습니다. 마침 배도 몹시 고프던 참이라 그걸 먹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에게 점잖게 보이려면 상을 차려 올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뱃속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자꾸 나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라 며느리가 오기 전에 몰래 한 그릇 퍼먹고 보자. 시아버지 시아버지는 팥죽을 큰 사발에 하나 가득 퍼 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먹다가 며느리가 돌아오면 망신을 당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팥죽 사발을 들고 뒷곁으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안 보는 데서 마음 놓고 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며느리가 물을 길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팥죽을 상에 차려서 시아버지께 드리려고 방에 들어가 보니 시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시아버지에게 버릇없이 보이지 않으려면 시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서 상을 차려 올린 다음에 팥죽을 먹어야 하지만 어디 그럴 수 있나요? 김이 무럭무럭 나는 팥죽을 먹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에 몰래 한 그릇 먹어야 겠다. 며느리는 팥죽을 한 사발 퍼가지고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여기서 먹다가 시아버지가 돌아오면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그래서 팥죽 사발을 들고 뒷곁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안 보는 데서 마음 놓고 팥죽을 먹으려고 말이에요. 뒷곁에서는 시아버지가 한창 팥죽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아무도 안 보는 곳이니까 체면이고 뭐고 차릴 것이 있나요? 땅바닥에 아무렇게나 쭈그리고 앉아서 팥죽 사발을 손에 들고 후루룩 냠냠 마구 먹어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며느리가 팥죽 사발을 들고 뒷곁으로 살금살금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껏 며느리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뒷곁에까지 와서 팥죽을 먹는데 하필이면 이럴 때 며느리가 불쑥 나타날 게 뭔가요? 시아버지는 그만 즐겁을 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긴 했는데 손에 든 팥죽 사발을 어떻게 하지요? 몰래 팥죽 먹은 것을 며느리에게 들키면 큰일이니 엉겁결에 팥죽 사발을 감춘다는 게 그만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팥죽 사발을 머리에 뒤집어 쓰니 어떻게 됐겠어요? 팥죽이 얼굴로 줄줄 흘러내렸지요? 그런 꼴로 눈만 멀뚱멀뚱 하고 서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 몰래 팥죽을 먹으려고 뒷곁으로 살금살금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일까요? 거기에 시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뒷곁은 식구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곳이니까 마음 놓고 팥죽을 먹으려니 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시아버지가 있는 거지요? 며느리는 그만 속이 뜨끔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 팥죽 사발만 들지 않았어도 덜 무한할 텐데 말이에요. 며느리는 안절보질 못하다가 언급결에 아버님 팥죽 잡수세요 하면서 손에 든 팥죽 사발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예야 나는 팥죽만 보아도 이렇게 팥죽 땀이 줄줄 흐른단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팥죽 땀이지요? 며느리는 팥죽 그릇을 쑥 내밀고 섰고 시아버지는 팥죽 사발을 뒤집어 쓴 채 팥죽 땀을 줄줄 흘리고 서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시아버지는 팥죽을 다시는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장 긴 이름 옛날에 어떤 부자가 꾀를 써서 내기를 했는데 이 부자하고 내기를 한 사람은 죄다 졌습니다. 무슨 내기를 했는고 하니 이름 열 번 부르기와 낯가리를 한 바퀴 돌아오기 내기 였습니다. 낯가리는 나달이 붙은 곡식을 쌓아둔 더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낯가리를 산더미만 하게 쌓아놓으면 누구든지 돈 백량을 걸고 그 낯가리를 한 바퀴 도는 거지요. 제 이름을 열 번 부르기 전에 낯가리를 한 바퀴 돌아오면 그 낯가리를 다 얻고 그러지 못하면 돈 백량을 잃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내기를 했지만 부자를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내기를 시작하면 부자는 상대편 이름을 열 번 부르고 이름 불리는 사람은 부리나케 낯가리를 한 바퀴 도는데 반바퀴도 반바퀴도 제 돌기 전에 부자가 이름 열 번을 다 불러버리니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장손이라는 사람이 내기를 한다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시작하면 장손이는 집신이 닳도록 낯가리를 냅다 돌지만 그 사이에 부자는 장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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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름을 불러 제끼니 당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내기를 해서 부자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먼데 사는 한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내기를 하러 왔습니다. 부자는 또 돈 백량을 벌게 생겼다고 좋아하면서 그럼 어서 돈 백량을 내놓고 이름을 대시오 하고 싱글벙글 했습니다. 그러지요. 돈은 여기 있소. 그리고 내 이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고서 이 사람이 한숨 돌리고 나서 제 이름을 대는데 내 이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조선팔도 장돌뱅이 함경도 장돌뱅이 평안도 장돌뱅이 황해도 장돌뱅이 강원도 장돌뱅이 경기도 장돌뱅이 충청도 장돌뱅이 전라도 장돌뱅이 경상도 장돌뱅이 하니까 부자가 그만 즐겁을 하고 무슨 이름이 그렇게 귀요 하는데 이 사람은 손을 내자 오며 아니 아직도 안 끝났소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 옳지 경상도 장돌뱅이 다음에 함흥 장돌뱅이 의주 장돌뱅이 병양 장돌뱅이 해주 장돌뱅이 강릉 장돌뱅이 충주 장돌뱅이 남원 장돌뱅이 상주 장돌뱅이 하고 또 한숨 돌리고 나서 큰 장골 장돌뱅이 안 한숨 장돌뱅이 사람이 장돌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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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는 낯가리를 forgot 하고 또 돌아왔습니다 장돌뱅이 종이를 들여다보면서 장돌뱅이 이름을 부르는데 장돌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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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돌뱅뱅이 장돌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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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기에서 졌지요. 이름 긴 사람은 내가 내기에서 이겼으니 이 낯가리는 내 것이지만 이걸 안 가져갈 터이니 그 대신 지금까지 내기에서 져서 백량씩 잃은 사람에게 돈을 되돌려 주시오. 하고 제 갈 길로 가버렸대요. 부자는 가는 사람을 뒤따라 가면서 가기 전에 당신 이름이나 한 번 더 말해보고 하니까 조선발도 장돌뱅이 함경도 장돌뱅이 하면서 그 긴 이름을 한 자도 안 틀리고 다 대는데 그 이름을 다 듣자고 부자는 동구 밖까지 따라갔다고 합니다. 저승까지 따라온 빚쟁이 옛날하고도 한 옛날에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가난을 면해보려고 남의 집에 가서 품을 팔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나무를 해다 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고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말처럼 그의 살림은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눈만 뜨면 조석거리 걱정이었지요. 겨우겨우 먹는 양식도 제대로 살 수가 없어 빚까지 얻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조금씩 얻은 빚은 벌어서 갚는 건 고사하고 눈덩이처럼 불어났지요. 돈은 언제 갚겠다는 거야? 돈을 갚지 못하자 빚쟁이들은 아침 저녁으로 몰려들어 들들 볶았습니다. 이젠 어쩔 도리가 없구나. 가난한 사람은 빚 독촉에 지친 나머지? 차라리 죽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돈을 겨우 마련해 약방으로 갔습니다. 비상 좀 주세요. 비상은 독약의 한 가지입니다. 비상을 달라고 하자 약방 주인은 가난한 사람의 얼굴을 힐끗 훔쳐보았습니다. 약방 주인은 비상을 달라는 가난한 사람에게 영양제와 수면제를 조금 주었습니다. 좋아 이제 이 약을 먹고 세상을 떠나는 거다. 가난한 사람은 이젠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에 그간 먹고 싶었던 술을 사들고 남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살던 곳을 한번 내려다보고 죽을 생각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은 술에다 비상을 털어넣어 훌쩍훌쩍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호강은커녕 장가 한번 못 가고 죽게 되다니 억울하구나. 무슨 놈의 발자가 이리도 딱하단 말인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죽자. 토끼 같은 자식이 있나.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나.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나자. 가난한 사람은 눈을 감고 술을 한 모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웠어요. 술 기운이 오르고 약 기운이 퍼져 온몸의 기운이 빠지면서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가난한 사람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윽고 가난한 사람은 술 기운에 또 약 기운에 잠이 들었다가 날이 어두워서야 잠에서 깨웠습니다. 내가 분명 비상을 먹었는데 이렇게 깨어있다니 그렇다면 내가 지금 저승에 왔나.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죽어서 저승에 온 것으로 생각하고 산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온통 깜깜한 게 띄엄띄엄 불빛만 보였어요. 가만있자 이건 내가 죽기 전에 살던 세상의 밤과 같구나. 그렇다면 어디 저승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가난한 사람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상한 일이다. 저승이 어떻게 내가 살던 곳과 똑같지. 가난한 사람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기가 살던 마을로 가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게 자기가 살아있을 때와 다를 것이 없었어요. 난 죽은 사람이니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는 신기해하며 자기가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빚쟁이들이 집 안에서 뭐라고 떠들고 있었어요? 뭐라고 떠두나 어디 한번 들어보자. 가난한 사람은 유유자적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자네 어디 갔다가 이제 오나? 돈은 언제 갚을 거야? 빚쟁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가난한 사람을 애워 쌌습니다. 그러자 가난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여보게들 이건 너무하지 않은가? 저승에까지 와서 빚을 갚으라고 하다니. 빚쟁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자기들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머리가 돈 게 아닌가 하고 주춤거리며 물러섰답니다. 물속에 떨어진 가마 옛날 옛날에 지월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나이는 적은데 황영감이라고 불리는 이가 있었어요. 황영감은 재산도 넉넉하고 부부간의 사이도 좋아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자식이 없는 것이었어요. 나이 40이 넘도록 자식이 없어 자나깨나 안제나 서나 그저 자식 하나 얻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영감은 뒤뜰에 재단을 만들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이 지긋한 스님이 찾아와서 시주를 구했습니다. 황영감은 스님에게 시주를 후하게 하고 자식 얻기 바라는 마음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한동안 생각하더니 아하 이 좋은 가문에 자식이 없다니 안되었소이다.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황영감 부부는 귀가 번쩍 뜨여 스님을 붙들고 물었어요. 스님은 황영감에게 자식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대신 앞날에 화가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황영감 부부는 자식을 얻을 수 있다는데 자신들에게 그까짓 화가 미친들 어쩌랴 생각하고는 부디 자식 하나 점지해 달라고 졸랐습니다. 마을 앞을 흐르는 냇물 제일 깊은 곳에 다리를 놓고 지성을 들이십시오. 스님은 자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황영감 부부는 하인들을 시켜 돈을 들여 가장 깊은 냇물 위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정성을 다해 자식 얻기를 빌었습니다. 정성을 들인 지 얼마 후 황영감 부인의 몸엔 정말로 태기가 있었고 열 달 뒤에 달덩이 같은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하인인 이서방네도 한날 한시에 아주 잘생긴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이는 아무 탈 없이 잘 자랐어요. 그러나 신분제도가 아주 엄하던 때인지라 두 아이가 사는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딸이 나이를 먹자 황영감은 사방팔방으로 좋은 혼처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 건너 마을에서 좋은 사위감을 택하여 혼일날을 정하였습니다. 마침내 혼산날이 내일로 다가왔어요. 시집가는 날을 앞두고 이 생각 저 생각에 잠을 못 이루던 황영감에 따른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하늘에서 황홀한 빛이 그녀에게로 쏟아져 내리더니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너는 내 딸이니라. 내 남편이 될 사람은 너와 한날 한시에 태어난 내 집 하인이니라. 그 하인은 하늘에 있을 때 내가 너희 남편이 되라고 보낸 동자이니라.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땅 위에 사람과 인연을 맺으려 하느냐. 하고 꾸짖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딸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따를 뿐이옵니다. 하고 대답하자 안된다. 네가 땅 위 사람과 인연을 맺는다면 너와 너의 집이 큰일이 날 것이니 너와 하인을 하늘로 불러올리겠다. 하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처녀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급히 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무슨 꿈을 꾸었기에 그러느냐. 참으로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부모님께 꿈 이야기를 하니 부모님은 별일이 아니라며 안심시키고는 홀레이식을 치르게 하였습니다. 홀레이식을 마치고 신부는 가마를 타고 신랑집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신랑을 따라가던 신부의 가마가 신의 물 다리 위를 건널 때였습니다. 이 다리는 황영감이 자식을 얻기 위해 놓았던 바로 그 다리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휘황창 밝던 하늘의 달빛이 갑자기 사라지고 눈보라가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는 신혼 행렬을 그대로 휩쓸어가 버리기라도 할 것 같았습니다. 신랑 신부는 물론 일행이 모두 어쩔 줄 몰라했어요. 다리 위에서 가마꾼들은 겁에 질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쩔쩔매었습니다. 그때 가마가 기울어지더니 그대로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그곳의 이름을 눈설자에 달월자를 붙여 설월면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냇몰은 가마가 빠진몰이라 하여 가마몰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말하는 남생이 옛날 어느 마을에 형과 아우 그리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동생들이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은 재산을 혼자 모두 갖고 아우에게는 아우에게는 이제 다 컸으니 따로 나가 살라고 하며 재산을 조금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형은 어머니를 모셔야 하고 또 어린 동생들도 돌봐야 하니까 재산이 있어야 하지만 난 혼자 사니까 재산이 필요 없어 형이 잘 살아야 어머니도 편안하시지. 마음 착한 아우는 이렇게 생각하며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답하라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형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으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형은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잘 보살피지 않고 몹시 구박을 했어요. 어머니 동생들에게 일 좀 시키십시오 모두들 클 만큼 컸는데 제놈들 밥값이라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개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러니 어머니가 그렇게 역성을 드니까 애들이 엉망이잖아요. 형은 어머니를 들들 복과됐습니다. 어머니는 견디다 못해 작은 아들 내로 가서 살기로 했어요. 아우는 나무를 더욱 열심히 해 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셨습니다. 설이 다가왔습니다. 집집마다 떡방아를 찢는 소리가 요란하고 빈대떡을 붙이는 기름 냄새가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아우네는 양식이 떨어져 밥도 굶을 판이었지요. 섯달 금음날이라고 다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 하지만 아우는 뒷산에 올라가 쌓인 눈을 헤치며 나무를 해야 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땀이 흘러 아우는 나무를 한짐해 놓고 바위에 걸터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저 나무를 팔아야 어머니께 진지를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아우는 지게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어디선가 저 나무를 팔아야 어머니께 진지를 해드릴 수 있을 텐데 하고 흉내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내 흉내를 내지? 아우는 누가 장난을 하나 하고 사방을 둘러보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 참 이상하다 누가 내 흉내를 내지? 잘못 들었나? 아우는 주위를 살피다가 다시 바위에 앉으며 말 했습니다. 그러자 그것 참 이상하다 누가 내 흉내를 내지? 잘못 들었나? 하고 또 흉내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우는 나뭇잎이 쌓인 곳을 바라보았어요. 저 속에 사람이 있을 리는 없고 참 이상하다. 아우는 낙엽더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또 참 이상하다 하고 누군가가 자기 흉내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소리는 분명 낙엽더미 속에서 났습니다. 아우는 낙엽더미를 헤쳤습니다. 그러자 남생애가 나왔어요. 아니 네가 흉내를 냈니? 하고 묻자 아니 네가 흉내를 냈니? 하며 남생애가 되받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너였구나 좋아 나하고 같이 가자 바로 너였구나 좋아 나하고 같이 가자 남생애는 또 흉내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우는 남생애를 나뭇잎 위에 얹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뭐라고? 정말로 말하는 남생애가 있단 말이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 남생애에 대한 이야기는 먼 데까지 퍼졌습니다. 그러자 동생네 집으로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돈을 줄 테니 내 말도 흉내내려 보아라. 구경을 하러 온 사람들은 돈을 내고 자기의 목소리를 남생애에게 흉내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아우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가지 않고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양식 걱정을 하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던 아우는 그게 언제 일이었냐는 듯 어머니를 모시고 남부럽지 않게 아주 잘 살았습니다. 형이 세미나서 아우를 찾아왔어요. 남생이를 좀 빌려다오 나도 돈을 벌어야겠다. 욕심쟁이 형은 아우가 빌려준다는 얘기도 하기 전에 남생이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형은 사람이 많은 장터에 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남생이를 가지고 장터로 나가 소리쳤지요. 말하는 남생이가 왔습니다. 돈을 내면 말을 따라합니다. 남생이가 말을 따라한다고요? 어떤 젊은이가 호기심을 갖고 돈을 냈습니다. 자 내 말을 따라해보거라. 젊은이가 남생이에게 말을 했지만 남생이는 눈만 껌뻑일 뿐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말을 따라해봐. 그러나 남생이는 입을 꼭 다물고 말을 따라하지 않았어요. 몇 번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자 젊은이는 형에게 따졌습니다. 이런 사기꾼 같으니라고 뭐 남생이가 말을 한다고 어서 내 돈이나 내놔. 젊은이가 형을 윽박 지르며 돈을 도로 찾아가자 호기심으로 몰려든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욕만 실컷 얻어먹은 형은 창피하고 분해서 이놈의 남생이가 갑자기 벙어리가 됐나 하고는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 죽였습니다.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아오에게 가서 화풀이를 했지요. 이놈아 말하는 남생이를 빌려달랬더니 말 못하는 남생이를 빌려줘 망신만 당하게 해. 이젠 나보다 니가 돈이 많으니 동생들도 니가 맡아. 형은 아오에게 실컷 욕을 하고는 집으로 갔습니다. 아오는 얼른 남생이를 찾아다가 뒷곁에 잘 묻어주었어요. 그러자 남생이의 무덤에서 이상한 싹이 나더니 쑥쑥 자라 꽃을 피웠습니다. 그 꽃이 지고 커다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열매는 저절로 터지더니 금은 보석이 주르르 쏟아졌습니다. 동생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욕심이 난 형은 그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제 집에 심었지요. 그러자 그 나뭇가지에서도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얼씨고 절씨고 나도 이제 부자가 되었다. 형은 좋아서 엉덩이 춤을 추었어요. 마침내 열매가 익어 터졌습니다. 열매 속에서 갑자기 물이 폭포처럼 세차게 쏟아져 나왔어요. 또 다른 열매에서는 돌멩이가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아니 이게 웬 널벼락이람? 형은 겁이 났지만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열매에서도 금과 은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열매마다 돌멩이와 폭포와 같은 물이 쏟아져 집은 눈감짝할 사이에 돌바다 물바다가 되고 말았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형은 그제야 잘못을 뉘우치고 아훈의 집으로 가서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맥이의 꿈 옛날 강 속 마을에 맥이와 뱀장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맥이는 뱀장어처럼 길지는 않지만 생김새가 비슷해 뱀장어 사촌이라고 불렸어요. 생김새만 비슷한 게 아니라 서로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답니다. 어느 날 맥이는 아주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다른 날 같으면 간밤에 꾼 꿈은 눈을 뜨자마자 잊어먹었을 텐데 이번 꿈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맥이는 왠지 기분이 나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생각다 못한 맥이는 장어를 찾아갔습니다. 맥이의 꿈 얘기를 들은 장어는 글쎄 자네 꿈이 정말 이상하곤 그래 일하고 잊지 말고 얼른 용왕님께 가서 해몽을 해달라고 하자고 하며 맥이를 데리고 용왕에게로 갔습니다. 그래 무슨 꿈을 꾸었느냐 꿈이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와 도마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올라가니 눈이 하얗게 왔습니다. 눈을 맞고는 붉은 고개로 넘어갔습니다. 맥이는 꿈 얘기를 하고 용왕의 해몽을 기다렸습니다. 용왕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 용왕의 비서실 장인 가재가 이 멍청아 그건 니가 사람에게 잡혀 죽을 꿈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어째서 죽을 꿈입니까? 맥이는 죽는다는 말에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일이 칠월 칠석 날라니니? 그렇지요? 그게 어때서요? 내일 마을에서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올 거란 말이다. 그때 넌 틀림없이 잡히게 돼. 잡히면 어느 집 부엌 도마 위에 올라가게 되겠지. 흰 눈을 맞았다고 했지. 그건 소금이 뿌려질 거란 얘기야. 그리고 붉은 고개를 넘어갔다는 것은 사람의 목구멍으로 넘어간다는 거지. 그렇습니까 용왕님? 맥이가 떨리는 소리로 묻자 용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니 내일 몸 조심하거라 하고 당부했습니다. 어떻게 조심하면 됩니까? 마을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오거든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말거라. 맥이는 고맙다고 절을 하고는 돌틈 사이 집으로 돌아와 깊숙이 틀어박혔습니다. 돌 속 깊은 곳까지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을 것 같아 마음이 조금 노였지요. 다음날 오후가 되자 사람들이 정말 고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물로 잡는 게 아니라 윗물을 막아놓고 아랫물을 퍼내는 것이었어요. 물이 점점 줄어들자 맥이는 밖으로 안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맥이는 하는 수 없이 돌틈에서 재빨리 나와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맥이다! 사람들이 맥이를 보고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진흙탕 속에 숨은 맥이를 잡으려고 진흙을 이리저리 밟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맥이의 머리가 사람들에게 밤이 밟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납작 눌려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맥이의 머리가 납작해졌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우리의 옛날 이야기를 읽다 보면 배꼽 빠지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읽으면서 웃게 되는데요. 하지만 재미있는 그 이야기 속에는 지혜와 감동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무엇인가를 배울 때 재미가 더해지면 더 쉽게 기억되고 더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와 지혜를 주는 우리의 옛날 이야기가 더욱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